안동시는 지역 약용작물을 이용한 천연색소의 산업화를 위해 관련 업체와 연구소 등과 3자 공동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세계기관은 앞으로 약용작물과 천연색소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한편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와 판축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동시 풍산업 바이오산업단지의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서 천연색소 분말과 추출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지역 약용작물을 이용한 식품과 화장품 개발이 촉진될 전망입니다.